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님들 혹시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한데 병구님이랑 스폰게임 단판 붙여주실 분 없나요? 형님들? 예? 병구님이랑 스폰게임 붙여주실 분 없나요? 굴굴이 형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굴굴이 형님 스폰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자 아 뭐 보고 계시네 병구님 이거 보실거죠? 스폰 다음에 할까요? 시작전부터 표정이 흐르는 영문을 위해 겁낼 필요 없다며 어떤 놀이기구인지를 설명해주는 병구 네 단판 오 오케이 가자 하지만 영문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신다네 가자 진짜 진짜 내 라이벌이다 내 라이벌 내 라이벌 무조건 이긴다 내 라이벌이다 내 라이벌이다 내 라이벌이다 간다 두 squid 비대된 나 네 독일 라이벌 그 DIS Words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저 새끼 뭐야 저거 아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보미입니다 저는 보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격하십니다 보미 오늘 개망이 났었거든 어? 아 야 망했다 진짜 왜 언제부터 아프리카 그런 이유 없었어?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오는 거예요 형님들 어 왔다 술 취해서? 와우 됐다 하자 내가 스타를 소시가 널 탐하는 남자는 빌린 영웅은 단번에 악당한 칠맨 영망이 가득한 난 그 훈어랑 구총 모양 오른손에 한 채로 엘린 Baby girl 나와 그대 널 시간은 많잖아 나와 몇 억초를 새버려 오늘 분녀들께서 죽을 때까지라면 또 예스 프린세스 날 끌어당겨 작은 뜸도 없게 해줘 내게 안겨 지져나 쉬고 싶어 다 이 땅에 저 잘생겨 졌다구 했다면서요 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병군 님도 에이슬 왜 이렇게 아 잠이 아냐 잠이 아냐 1.18은 적응 아! 호호호호 아아 나 씨 아 게이머들 진짜 돈 없는거 개극협이야 진짜 아 씨 아 씨 아 게이머들 진짜 돈 없는거 개극협이야 진짜 아 씨 돈 없다고 하는거 개극혐이야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허허 나 존나 선비네 진짜 아 나 4서치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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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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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마인드 여기로 옥토바가 날라오겠지 여기로 옥토바가 날라오겠지 여기서 마인드 아 리버가 너무 나댓다 지난 0m 와 다크 대제했네 이 양반 터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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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대신 스포 해주신다고? 그게... 아 방금 경기? 아 진짜?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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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없어 형님들... 어... 그럼 송병은님한테 전해요. 아니 형님 그러면은... 지금 스폰을 1000개 주신다는 거예요? 단판? 형님? 무슨 스폰을 1000개? 무터에서 지면 2000개? 와... 변부님... 미쳤습니다. 단판? 단판 리스폰. 방금... 거... 1000개. 왜... 왜 왜 미쳤어요? 이번 판... 1000개. 2000개래요. 에... 방금 거 1000개. 이번 판 1000개. 2000개요? 왜 선으로 바꿔야지. 바꿔야죠. 아... 그건 인정.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선... 왜 그래요... 선은... 일단 1000개 쏘고 해야돼서 형님... 스폰에 무터가 없어서 형님 일단... 하기에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형님. 이래서 되겠어요. 형님... 형님...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예... 스타일... 팝인데... 아씨 귀찮게...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오신대요. 팝인데... 잠시만요. 하... 맵 그리고... 폴라리스 랩소디 합시다. 폴라리스 랩소디 합시다. 으흐흐흐흐흐흫 네 맵 그리고... 맵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나 한판 이겼다고 지금 그러는거에요? 폴라리스 랩소디 합시다. 당황하다고 어이커. 나 한번 이겼다고 그러면 우려먹네 진짜... 응? 공식전에서도 이겼어? 응! 공식전에서도 이겼어? 응! 공식전에서도 이겼어? 응! 응!! 와아 형님 꼭 이기겠습니다 진짜.. 오 교헤 5... ...5555님.. ...1,000개 스펀 감상합니다. 형님 꼭 이길게요. 해 Superior 현상 방풀을 해서라도 이긴다. 방풀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 열기가 있다는거에요. 우려도 이겼다. 와 C 이거! 이거 이겨서 봄이 밥 사줘야지! 이거 이겨서 봄이 밥 사준다 아 봄이 다시 서울 갔다고? 아 진짜? 아 그래? 일단 이거 이긴다, 일단 이거 이긴다 이거 이겨서 이겨서 봄이 밥 사준다 이겨서 봄이 밥 사준다 아 나 진짜이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졌으면 졌지 저는 방풀을 하는 그런 파란치한 새끼가 아닙니다 방풀 끄는지 1년이나 됐어요 이건 팩트에요 진짜로 이건 개 팩트입니다 진짜 방풀 끄는지 1년이나 됐어요 방풀 안합니다 진짜로 방풀을 할 바위에 차라리 지고 말지 방풀은 안해요 venant cous사 반 Zack 한국의 화증된 멜록 근무 аш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전생이 리버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다 커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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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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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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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1개 감사합니다 아 대박이네 진짜 C보전데 야 근데 봄이 진짜 갔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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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걸 이기네 봐 봄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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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